내 동생은 캔들을 만든다. 나는 그 모습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1년 전부터 부쩍 동생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다. 돈을 쫓아 캔들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의 여파가 큰 것 같았다. 1년을 버티고 버티다. 2022년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괘씸했다. 우리는 공방 창업을 결정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더라도 후회 없이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기로. 기존에 짜투리 공간을 이용한 고층에 있던 공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잘 갖춰진 매장도 아니고 고층이라 사람들의 접근이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장소는 도로 한복판 1층인 곳이었다. 거의 4년 동안 캔들을 만들면서 판매하는 종류도 많아졌다. 그래서 판매하는 공간과 수업하는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넓은 곳으로 창업을 결정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띵입니다. 앞으로 개업 전까지 창업 브이로그를 몇 편에 나누어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얼음처럼 굳고 낯을 가려서 많이 어색하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창업 브이로그 1편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띵! 사장님 어머! 문 열어보세요. 이거 얼굴 나와도 될 거야?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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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을게요. 사장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로고 트위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어떠세요? 보니까? 여기 아주 넓고 좋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본사람 중에서 오늘 견적을 한번 보러 왔고요. 이렇습니다. 프리띵! 저 벽에 들어온 건 뭐죠? 이렇게 기간에 아침에도 월요일이라서 이런 식으로 대체 한 번 만들어가지고 안에 더 싱거고 빠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공간이 꽤 높네요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한 10평, 12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점점 길게 나갈 거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역광이 있으니까 좀 뒤쪽에서 주세요 새로 이제 공방을 열게 되는 기쁨의 댄스 있을까요? 좋아요 한 장도 한 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마감이 되지 않은 풀려있는 철자 높이가 아까 실측을 해봤는데 3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 장도 여러 가지 색상과 색깔이 상당수 있는 재료들 오픈하게 Tra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